자 아 뭐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 뭐 한마리만 흡수할까 자 꽉 채우죠 아 점프가 그냥 뭐 날라당겨요 아 손에 하 한단에 격렬 예 자 점프가 날아다니는거죠 마야는 레드전 어딘가에 있다 야 자 엇 적있되나 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너 잠깐 자살하려고 자살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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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더 자살해봐 너 자살 시도하면 내 너 안저런대로 너 안저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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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저런데가 어디냐 아이고 1층이 안전하지가 않잖아 그 걔네들 아이고 캐스가 시작해버렸네 생중자 캠프 근데 이미 이미 그거 됐어 뭐가야더라구 잘 가는군 잘 가는군 점프를 이따위로 하는데 뭐 왜 알렉스는 어디서보다 점프 더 많이 하는거 같애 자 내를대 야 한순간이에요 기회는 어 지넷애들이었잖아 다 야 야 머석어 이미 다 깨고 있어 어허 나랑 싸우기부터 가는거야? 야 야 야 이게 아닌데 잘못했어 무기 때리려고 한건데 아유 치 너무 멀리 도망갔어 야 야 야 조금 달리는데 자스크 야 야 야 네 네 니가 도망간다고 나한테 도망갔을줄알아 구참님 손바닥 아냐 구참님 손바닥 아냐 안녕 두 chancellor Side and Hollister 오! 뜻하지 않은 히트랄 방해 야 지아 정말 열심히 도망갔나 안쓰럽다 아 진짜 야 내가 널 도와주진 않을거야 내가 죽어야 되거든 야 이제 도망가도 안되니까 오오오 쟤네는 점프력이 낫나봐 자 이것도 하나 오오오 자 이것도 하나 다양한 공격수단으로 하라니까 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다했지 이거 하나 둘 셋 넷개는 이거 하나하고 하나는 또 뭐지 오오오 오호 초피작인가 이거 됐다 이리와 헤리콥터가 나를 잡고 쏠려고 하는데 응 그래 알아 나도 알아 너의 두뇌 속에 들어가 있겠지 너의 두뇌 속에 들어가 있겠지 겁주고 있었구나 야 야 수술할 준비하래 오우 잠깐만 그럼 지금 옮겨가고 있단 소린데 죽었어 어딨어 아니아니아니 야야 바로가 바로가 아니 여기서 미성끝나지말고 오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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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니까 아이씨 뭔가 부탁할게 있다고? 잠깐만 저기 이야 오호 안녕 아이씨 너의 능력을 내놔 무슨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불홀 업그레이드 모르지만 이거 소환 업그레이드 같으래 있잖아 야 너들 와 너도 맞아 흡수하자 빨리 점프해 올라와 있잖아 있잖아 자 한자로 흡수하고 어 안돼 자 오우 역시 많이 줘요 어 애들이 강해지겠죠 4명이상은 안나올거 같애 어 밑에 내려가서 애들 좀 흡수하죠 꽉 채우고 가지 야 야 역시 일반 그 시민보다 변화체가 더 많이 줘 포션을 아 포션이래 에너지를 이차진 이차진 논물림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그쵸 야 뭐 뭘 부탁하려고 하는거지 고맙습니다 자기 곁에 나무도 없대 자기 딸을 부탁한대 자기가 뭐 잘못되면 이미 헬러는 자기 목숨을 목숨처럼 여기지 않고 있죠 복수를 위해서 하긴 뭐 복수를 위해서 처음에 칼 하나 들고 머스한테 덤벼든든 엔데보 자기 목숨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거 언제 좋을지 모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거죠 근데 자기 딸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생각이 바뀐거야 유일하게 지금 부탁하려가 데이나밖에 없으니까 얘네 지금 목숨을 내놓고 지금 하고 있는거죠 헬러 진짜 사실 헬러를 투 주인공으로 해서 왜 머설을 그렇게 나쁜놈으로 만들었나 좀 그렇긴하지만 나름 헬러도 예 좀 안타까워요 이 심정은 정말 어떨까 자 다 왔어요 대령이 안에 있나 어 안에 있구나 야 얘도 자기 가족이 있고 뿌러롱님 어서오세요 내가 알게 될거에요 어떻게 할게 도대체 트레이 C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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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 얘 왠지 자기 딸 구하면 모든 그거 없애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파괴시킬 것 같은 느낌이야 헬로는 그럴수 않나요? 되게 너무 비지장해 얘가 자기 만약에 딸 구하고 바이러스 모든 바이러스를 이렇게 제거가 된다면 스스로를 없앨 것 같아요 애가 게다가 정도 좀 있죠 어? 나 뭐야 얘 어? 나 얘는 언제 흡수했어? 왜 얘야? 나 일반사람인데? 아 얘 카슨이구나 닥터 카슨이구나 아 카슨이 아니야 아까 걔 누구였더라? 뭐 뭐 어떠네? 세 글자였다네 고학제를 흡수하네 여와봐 일단 야 죽으면 안돼! 야 죽지만마! 야 내가 흡수할 수 있게 죽지만마 오케이 야 마야의 위치가 중요해요 아 먼저 어느 시설에 보냈나봐요 지금 그러면은 얘 행세를 해서 그 헬기에 타가지고 그쪽으로 가야겠네 야 이게 시간이 급하다 지금 빨리 가야되요 아 그렇다고 막 뛰면 그 막 뛰어서 들켜서 예 다 된 법에 재뿌리면 안되지 하지만은 마구마구 점프하고 있는 점프, 점프 본능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 아 뭐야 쟤넨 또 골리앗의 피해를 입지 말고 콜리앗을 죽이라고? 아니 골리앗을 피해를 입지 말고 골리앗을 죽이라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아하 이 땡크 이용해서 골리앗에게만 피해를 안해보면되요 자 골리앗에게 골리앗에게만 피해를 안해보면되요 주말앵 그럼 지금 안되는거같은데? 야 이거 개새잉인데 폭발 무기 밖에 효용이 없나보다 ÷ 폭발 무기하면은 어 바추카포나 바추카포나 바추카포에 있는것 같은데 아 이거 그냥 처기잖아 바추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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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쪽으로 온다 굼벼바 와 헬기가 지금 없어 헬기가 어딨田 야 잇자 어 폭파할목이 어 이거 던지는거는 에너지가 다네요 오오오오오오오' 자 피해를 안입으면 안입으면 안돼요 탱크 포 두 포가 있긴 할텐데 어어어어어어 군민 애들이 별로 없는데 어 잠만 탱크? 저 빨간색 저거 탱크 아닌가? 아 진짜 그거구나 아닌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거? 이 안에도 지금 뭐가 있는데? 네모난거 큰거 뭔지 모르겠지만 탱크 아닌가? 탱크 아닌거 같아요 생체복탄으로는 데미지 안입을거 같고 자 야 야 데미지 안입는데? 데미지 안입어요? 탱크 뭐 자동차를 부수도? 야 자 오우 데미지입니다 공중에서 던지면 데미지가 안입네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 뭐 뭐 뭐 뭐 뭐 근데 주변에 뭐가 없어요 제기랄 한대도 안맞고돼 저걸 죽여야되니 컨트롤만 잘하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려앉아서 던져야지 에너지가 날아 야 공중에서 던지면 에너지가 안달아 야 속도는 내가 훨씬 빠르니까 멀리 멀리서 이렇게 오 달려온다 달려온다 제가 넘어져야되는데 자 한대도 맞으면 안된다는 압박감이 커요 자 자 그래도 에너지가 조금씩 다니까 자 계속 달고있어요 괜찮아 자 멀리서 야 야 너네들 뭐 바주카포 안갖고있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바주카포다 자 가자 가자 마주카포 마주카포는 통로겠죠? 자 아 진짜 이것도 안다네 자동차서 던지는 것밖에 안다른데? 이것도 공중에서 해서 그런가? 여기서 쏘면은 얘는 달려나? 아 그러네? 왜 위에서 쏘면 에너지가 안될지? 웃기네 어 뭐야 자 아아 정면에서 저 저어 저거 그 뭐야 저거 저저 저거 있는 데서 던지면 안된다 저 팔 쪽에 맞으면 에너지가 안다는 것 같은데 어 저거 뭐야 에너지가 안다는데? 아 아 야 넌 뭐야 아 왜 쟤한테 저걸 던져 에너지가 안다르죠 이제? 아 야 쟤 쟤를 더 이상 안다나? 야 에너지가 안다르죠? 에너지가 안다르죠? 어 어느정도 달면 더 이상 안다나 봐 야 야 여깄다 야 쓰레기통 맞아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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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뭘 부딪히고 저 다리부터 없앴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거 다 집어 던져 일로와 야 일로와봐 야 왜 안와 오다고 말아 저 오다고 말아 왜 자 이걸로 바꿔서 어 에너지 다 다는데 어 이걸로 다는데 에너지가 자 이걸로 에너지 달아요 새사슬로는 에너지가 달아 고뇨스로 피 aku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보에 써 지금 위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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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자 이걸ُ 에너지가 달아요 자 이 이심 보너스를 얻기 위해 굉장히 오오오 오오오오 저 다리 다리를 잘라야지 되는데 이 위에서 이거 하면 에너지 타나? 에너지 안 타나요? 자 자 그러게요 자자자 오 잘 맞아요 굉장히? 오 안돼 안돼 안돼! 오오오오 이야 큰일날뻔 했는데 자 이거 또 안달어? 어디 마 맞아야지 뒤쪽에서 공격해야지 맞나? 그 에너지가 되나? 에너지가 또 안달아요 너무 멀리서 했나? 아 그러네 자자자자자자 뭔지 모르겠지만 야 빨리 여기 자 자 한방 더 어이 이게 무적기간이 있나? 승관이? 대단 대단 오 나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오른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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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흫 sustain 쟤한테 초토로써도 별로 안통할거같애 덩치가 하도 커가지고 어 쏠렸다 쏠렸다 오케이 어떻게든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쓰러졌어요 이제 더 무서운데 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야가야돼 오오오오오오 오오 utilized 기본이다아ichtig 야 아유 Ecc 아유 아유 A46 진짜 야eth 오오오오오오 아이위-씨 일루에 와 일루와 일루와 오오오오 요오-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자 아무나 잡아서 에너지좀 지금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큰일내뻔했다 아ятся이가 이거 이거 얘만 얘가 얘만 좀 이렇게 흡수해도 에너지 꽉 차 뭐? 에너지 꽉 차가워 자아.. 뭐야 뭐야 흡사 안해 해 approved 정보를 없애요 자 빨리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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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헬기를 타고 마야에 있는 쪽으로 가나 보네요 아 아 또 지나쳐야 돼 어? 어? 와 아 아 아 아 아 위치는 모르지 않지 않나 와 너희들 뭐야 싸우자고? 음 별것도 아닌것들이 끝날라구 이야 와따 오호 너무 늦어 오호 역시 해머는 너무 늦어 아 잠깐만 잠깐만 저 흡수해 흡수해 일로와 아프진 마 오오오오오오오오 왜 한마디 계속 덤벼볼보시오오오 이야 일로와 어? 안 죽었네? 이리와 쏴자 머서에 머서가 뭘 명령을 했나 지금 머서가 딸한테 뭘 하려고 하는거죠? 더이상 더이상 머서가 깨어들었으면 쉽게는 지금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소리에요 좀 핑계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더이상 더이상 너가! 룩스, 마야야 다가야. 그냥 멀리서. 아, 도와줘. 아 이렇게 허무하게 일단 예 마야에 그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체 해부나 뭐 그런거는 안할거에요 딱 봐도 지금 머서가 데리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실험실에서 뭘 하려고 했던게 지금 없어진거죠 조금은 그래도 바로 해부당하고 막 신체 실험당하고 한것보다는 마음이 녹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놀순 없지 편이야 자 잠시만요 아